지려서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충만이 하시니까 그러면 한 번 맛을 한 번 어, 맛있어요? 예 생긴 게 없긴 씹어서 먹어보세요 하나 마이크 맑은 사람 소화이 오케이 오케이 게이! 송아지, 송아지, 어륵 송아지 아빠고사, 파, 나아아!!!! 이 몸 봐요! 자, 이거 흰색이에요? 상모드 어 내 옷은 심지어 석살이네 겁나 귀여워 아 겁나 귀여워 아 겁나 귀여워 괜찮아 앞으로만 기를 앞으로만 기를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꿈꿨다이 진희씨 눈이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? 코코건 겁나 커진데 나 꿈꿨다이 귀신 꿈꿨다이 축하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뭐야 아 좋아 연구 현금이 아니네 진짜 사람 실망하게 만드네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챙겨줄까 하다가 케이크 딱 보는데 아 이게 딱 형이 생각나더라 저거 먹을 수 없는거 아니야?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형 먹어보는게 소원이에요 칼까지 있어요 칼까지 칼 들고 와요? 달아 달아 달아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지점토 아니에요 이거? 먹으면 막 죽는거 아니야? 응가로 지점토 나오는거 아니야? 뭐지 진짜로? 아 야 케이크야 오오 오 야 먹는거네 맛있다 야 겉에가 먹는게 아닌거 같아요 미안해요 맛있네 야 맛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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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깜찍이네 하하하 나도 야 나 연결만 하자 어 약간 보자 야 연결만 하자 확인해봐야지 이게 치료를 할 수 있게 어 아니 확인해봐야되잖아요 아니 아니 저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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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할 수도 있어 그쪽 머리색이 무슨 한애야 하하 B O I N 하하 1번 지민 아 지민이 오늘 살짝 이 손가락이 일그러졌어요 야 아 야 야 팔이 약간 스피드팡이야 스피드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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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간다 야 왔다 멍청이야 역시 역시 우리 지민이야 cog 얇게 잡ask 예 야 야 위로 위로 호 하아 진짜 잘 맞춰준다 은혜 뭐 하세요 왜 왜 그러냐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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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맞았어! 뒤통수 맞았어요! 티저 그 장면이네 네 그냥 비깔난다 비참나 엄마가? 내 비참나 엄마가? 지민이 표정이 오우야 지민이! 옛날에 모찌 지민이가 아니야 야 지민이 잘한다! 오우! 얘가 바로 방탄의 지민이래 뭐야? 저거 정밀이야? 뒤통수 맞추는? 아우 지민이 섹시하다 오우! 아 좋다 와우 지민이! 뭐지? 내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고현진 아.... 으ging 원소 실천 원소 신천은 뭐가 필요하죠? 야 팬사이다 말고... 오 완벽해 prostigham 진짜 맛있어 govern 준비 오 대박 대박 진짜 망기야에게 말하면 망기 때문이다 너무 예뻐 어떡해 지민아 괜찮아? 내가 남아? 어떡해 지민아 형성 타 지민아 울지 말고 말해 그래? 지민아 맛있는 걸 몸으로 표현해 줘 나는 먹으라고 하면 먹을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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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깜짝이야 극한가 맛있어? 맛있어? 아 아 아 아 마다다 결승남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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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따뜻하다 진짜 비싸요 너의 마음과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 안 끝났어? 아 안 끝났어? 아 로스트를 쓴 형님이 아마 써주셨을 겁니다 멜로디를 뭐야? 귀엽다 사실 되게 브이앱에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지민씨는 단독 브이앱을 한지 하루종일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이 브이앱이 끝나고 나가서 단독 브이앱을 꼭 하라고 자 지민아 일로와봐 지민이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민이 시 시 시 시 시 시 야 무시다 야 우리 보러왔어? 나 막 응원 받아서 응원 받아 우아! 저거! Hind통! 랩몬이 형, 우리 안좋아요! 저만이 좀 있어봐 지민이가 은근히 일컥에 만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지민군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죠? 맞죠? 랩몬이 형 우리 안좋아요 저만이 좀 있어봐 자꾸 일컥에 지민이가 은근히 일컥에 만들어갔어요 아니죠? 어제는 우리 정국씨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니죠 저죠 어제 너 네 어제 지민이 넘어진거 얘기해줘 지민이 넘어졌어요 지민이 정말 코미디언으로서 탐나는 모션이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 안탈거에요 위치 바꿨어요 네 네 아 지민이야 뒤에 랩 맞춰 아 멋있네 지민이 뭐야 이거 뭐야 해보셨나 봅니다 아 지민이 지민이 노렸습니다 제끼라고 연습 많이 했을텐데요 실수로 된거에요 뭔 실수일까요 오 오 오 지민이 지민이 이 장면 누구야 아 야 나 방금 봤어 야 멋있네 오 야 야 멋있다 비비 오 지민이 지민이 야 지민이 다했네 이번에 뭐하는거에요 이번엔 지민이의 노래네 아 아 덥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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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요 아 지윤아 아 지윤아 얼굴 좀 떼달래 어 저 호비형처럼 잘생긴 게 아니라서 못 보여줘요 뭔 소리야 어 나도 안 보여줄게요 야 잘생겼다고 응